wrath 안녕하세요 까 republic ique 써도 차를 pays Jakarta 이건 조금 마요네즈 아삭아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물이 가득한 것 같아요 오징어 끄덕끄덕 새우 다행히 주면 밥을 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주면 내가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지 않나? 그렇죠 다시 먹으면 땅이 오르몬 먹으면 좋지 않나? 지금 달콤하고 달콤해요 맛있네요 아삭아삭 오징어 짜장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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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